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은 연구개발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와 상관없습니다. 애플이 맥힌투시를 출시했을 때 IBM은 연구개발에 최소 100배 이상의 비용을 쏟고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결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란 거치장이다, 인테리어 장식이다, 커튼과 소파의 소재다. 하지만 내게 디자인이란 그것들과 거리가 멀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의 본질적 영혼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겹겹이 포장하며 드러나는 것이다.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속적인 외층에 표현되는 인간 창조물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그 여정이 바로 포상이다. 포커스 그룹의 의지에서 제품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만들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품질이 물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홈런이 두 번의 이루타보다 나아요.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냐의 문제입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정자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